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총리실은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안정, 피해분야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우선 이미 진행 중인 32조 원 규모의 1, 2차 민생경제안정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공급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해외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곧 발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관광업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